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정말 잘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세요. 오늘 분장 너무 잘 하셨네요 여러분 저희보다 더 잘 하신 것 같아요. 최고네요 아 자꾸 내 눈앞에 코끼리가 보여 아니 편에서 보는데 유현 언니가 또 쥐는 누구냐고 저는 오늘 앨리스로 분장을 했는데 약간 피로 물들린 앨리스? 그런 느낌? 자세히 보면 혈관도 이렇게 있어요. 자세히 보면 혈관도 있어요 그런 느낌? 와 여기 앞에 팬분이 지금 아 하는데 입을 여기까지 찢어서 입이 진짜 커보여요 어디 어디 어디? 우리 유현이는요? 저는 난 오늘도 네 앞에서 웃는 광대 뭐야 광대예요 잘 어울려요 오늘 우리 가연이는요? 저는 오늘 백설공주예요 잘 어울려요 진짜 예뻐요 예뻐 예뻐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말레피센트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쌍의 커플을 만들려고 했는데 수아 언니가 배신했어요 안녕 안녕 우리 다미는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다미 장난 아닌데? 다미 멋있다 약간 시력 안 좋은 경찰 시력 안 좋은 경찰 뭐야? 안경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오늘 경찰인데 되는데 약간 밴파이어 경찰 느낌 오 crowded 섹시해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로 저희 드림캐쳐의 데뷔곡이죠 최이스미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응원법 안 까먹었죠? 네 오케이